현아. 모태범. 패스비스. 두 쪽에 여쭤. 하나하나 귀한데요. 김태원. 김태원. 헤트트릭. 헤트트릭. 헤트트릭입니다. 헤트트릭. 헤트트릭. 헤트트릭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헤트트릭. 잘 넣어. 나이스. 아이, 됐어. 빨리 건드려. 이거 못나, 못나 하겠다, 방송이. 방송이 못나 하겠어. 에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해서 저렴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쩌다 FC가 강호, 성산FC를 상대로 4대1로 승리하면서 9대회에 대한 청시도를 밝혔습니다. 됐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쳤다. 그렇습니다. 정말 해설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쩌다 FC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